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준비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숙박비도 공짜이고 교육연수비도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산과 바다도 볼 수 있는 자연과 맞닿은 지역인데요.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감성여행지, 전국에서 수국의 절반가량을 생산한다는 전남 강진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촌마을로 기어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시골사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전남 강진군의 금강 까치네 마을에서 기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3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 정보를 보시면 휴양과 체험, 자연 속에서 도시민들이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체험 마을로 도농, 교류, 활성화는 물론 농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가족 지인과 함께 숙박하면서 웰빙 먹거리, 농산물 체험 등 힐링의 여유를 선사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농사를 지어봄으로써 시골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를 통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금건건역에 마을을 순회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진군 투어를 통해서 강진을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역 탐색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탄소중립 파티도 프로그램에 배정이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캠핑데이도 월 1회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농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농작업 근로를 하면서 마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캠핑데이 때는 바베큐 파티를 진행하고 그리고 청자를 체험할 수 있는 강진 관광 투어도 예정되어 있고요. 벚꽃 축제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을 대표자분과 운영자분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고 전남 강진군의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우편 접수나 팩스 접수하는 방법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하는 조건은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농기촌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조건도 각 지자체별로 있어서 기농기촌 교육을 1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20시간 이수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30시간 이수해야 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수 시간에 조건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해서 조건을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강진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에 기농기촌을 생각 중이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직 시작도 못하셨던 분들이나 바닷가로 기농기촌을 생각 중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 살기나 두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는 조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체험을 해보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모두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기농기촌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달그닥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